이번에는 특별히 메타버스관에서 최고의 기술들 스크린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버추얼 기술, AI 기술 그리고 스크린들이 여러 개 연결해서 동시에 하는 아이 월드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카사드라이브죠 그 전부터 선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셔서 메타버스에 스크린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 스크린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, 비디오 월드 기술 스크린 기술